일러스트레이터는 총 5개의 선택 툴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개의 선택 툴의 각기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툴 패널을 보면 4개의 선택 툴을 볼 수 있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홀드하면 숨어있는 5번째 그룹 셀렉션 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셀렉션 툴의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V를 누른 후 아트보드 왼쪽의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각각의 패스 오브젝트가 한 개의 그룹된 오브젝트 상태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선택한 패스 밖으로 이동하면 화살표 아이콘을 볼 수 있고 패스 위로 이동하면 막대기가 없는 화살표 아이콘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화살표 아이콘 상태에서는 오브젝트를 선택했어도 이동할 수 없고 막대기 없는 화살표 아이콘 상태에서만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브젝트 외곽에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바운딩 박스는 오브젝트를 축소 확대하거나 회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우스를 바운딩 박스 코너로 이동하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의 크기를 자유롭게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소와 확대 과정에서 오브젝트의 비율이 어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몇 번 눌러 축소와 확대를 취소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운딩 박스 코너 밖으로 이동하면 곡선 형태의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회전하면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는 크기나 회전 툴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선택한 오브젝트를 축소하고 확대하거나 또는 회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간혹 작업 중에 실수로 어떤 단축키를 눌렀는데 갑자기 바운딩 박스가 사라져서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축소하고 확대하거나 또는 회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축키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를 숨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뷰에서 하이드 바운딩 박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B를 누릅니다. 바운딩 박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것을 제외한 축소와 확대 또는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뷰에서 Show Bounding Box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B를 누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다시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화살표 모양의 마우스 아이콘이 흑백의 Double Arrow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의 Double Arrow 아이콘이 표시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를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Delete를 눌러 복제된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마우스가 터치된 모든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택한 여러 개의 오브젝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툴을 선택해 작업하는 상태에서 셀렉션 툴을 사용한 것처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아트보드로 이동하면 펜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셀렉션 툴이 선택되지 않아도 펜 모양 아이콘이 셀렉션 툴의 화살표 아이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현재 사용하는 툴을 바꾸지 않고도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과 Shift를 함께 누르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셀렉션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된 오브젝트를 해제하기 위해 컨트롤과 Shift를 함께 누르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셀렉션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클릭한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아트보드를 클릭하면 모든 오브젝트의 선택을 간편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셀렉션 툴은 개별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여 형태를 수정할 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툴 패널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A를 누릅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에 있는 사자 모양의 패스를 클릭하거나 또는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클릭한 앵커 포인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에서 보이는 작은 정사각형을 앵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선택되지 않은 앵커 포인트는 정사각형이 비어있고 선택된 앵커 포인트는 정사각형이 색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앵커 포인트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거나 앵커 포인트의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면 선택된 앵커 포인트의 모양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고 선택된 복수의 앵커 포인트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미 선택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은 특정한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 오브젝트의 특정한 부분만을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키보드에서 Ctrl을 누른 상태에서 Artboard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세 번째 선택 툴은 그룹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그룹 셀렉션 툴입니다.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Direct Selection 툴을 클릭해 숨어있는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Artboard에서 그룹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룹된 전체 오브젝트가 아닌 개별 패스를 선택해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패스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패스를 함께 선택할 수 있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시 선택된 패스를 클릭하면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패스를 다시 클릭하면 나머지 그룹된 패스를 모두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하면 그룹된 오브젝트 전체를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 툴은 Lasso 툴입니다. Lasso 툴을 사용할 때 그룹 셀렉션 툴이 앞으로 와 있으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Lasso 툴을 사용하기 전에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룹 셀렉션 툴을 클릭해 다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합니다. Lasso 툴은 패스의 어떤 영역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대충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툴 패널에서 Lasso 툴을 선택한 후 두 번째 오브젝트의 날개 부분을 클릭하고 대충 형태를 그리면 그린 형태 안에 터치된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주고 나머지 앵커 포인트는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sso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에 마이너스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이미 선택된 앵커 포인트 주변에 그리면 이미 선택된 앵커 포인트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가 일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Ctrl을 누르면 Lasso 툴 아이콘이 Direct Selection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Direct Selection 툴처럼 앵커 포인트를 개별 선택할 수 있고 Ctrl과 Shift를 함께 누른 상태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해 패스의 형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에서 Artboard를 클릭해 Selection을 해제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해 두 번째 Artboard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선택 툴은 Magic Wand 툴입니다. 툴 패널에서 Magic Wand 툴을 더블 클릭해 Magic Wand 패널을 엽니다. Magic Wand 패널은 조건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5개의 선택 조건을 제공합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옵션을 체크하면 일일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고도 선택 조건에 맞는 오브젝트만 동시에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은 첫째 작업 도중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면 색상을 가진 색상들만 선택해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을 때 둘째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 색상을 사용하는 오브젝트들만 선택해서 선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셋째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 두께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들만 선택해 선의 두께를 바꾸고 싶을 때 넷째 동일하거나 비슷한 투명도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들만 선택해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다섯째 동일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들만 선택해 블렌딩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Magic Wand 패널의 옵션에서 하나만 체크해도 되고 하나 이상의 옵션을 체크하면 체크한 복수의 옵션을 모두 만족하는 오브젝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옵션은 Tolerance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Tolerance에 O와 같은 작은 수자를 입력하면 선택 조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클릭한 오브젝트와 동일한 조건의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20 이상의 큰 숫자를 입력하면 선택 조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클릭한 오브젝트와 비슷한 조건의 오브젝트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기본 선택 옵션인 Fill Color가 체크되고 Tolerance가 20인 상태로 아트보드 왼쪽 상단에서 빨간 면색상을 갖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 범위가 넓어 비슷한 빨간색 계열의 면색상을 사용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한 오브젝트와 동일한 면색상을 사용하는 오브젝트와 좀 더 진한 빨간색을 사용하는 카트의 바퀴 2개 그리고 주황색 면색상을 사용하는 투명한 꽃도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Tolerance에 O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트보드 왼쪽 상단에서 빨간색 면색상을 갖는 오브젝트를 다시 클릭하면 선택 범위가 좁아 동일한 빨간색 면색상을 사용한 오브젝트만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ll Color의 체크를 해제하고 Stroke Color의 체크합니다. Tolerance가 20인 상태에서 아트보드 중앙에 둥근 X 모양을 클릭하면 선의 굵기와 상관없이 빨간색과 비슷한 선 색상을 사용하는 오브젝트들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Tolerance에 O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트보드 중앙에 둥근 X 모양을 다시 클릭하면 선택 범위가 좁아 동일한 빨간색 선 색상을 사용한 오브젝트만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roke Color의 체크를 해제하고 Stroke Weight의 체크합니다. Tolerance가 5인 상태에서 아트보드 중앙에 Sound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의 색상과 상관없이 동일한 굵기의 선들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roke 패널에서 Weight의 Drop Down 버튼을 클릭해 10 포인트를 선택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선 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Tolerance에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트보드 중앙에 Sound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선택 범위가 넓어 비슷한 선 굵기를 갖는 오브젝트가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roke Weight의 체크를 해제하고 Opacity에 체크합니다. Tolerance가 5인 상태에서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꽃 모양을 클릭합니다. Transparency 패널 탭을 클릭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동일한 Opacity 5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Tolerance에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꽃 모양을 다시 클릭하면 선택 범위가 넓어 Opacity 80%를 사용하는 가위 오브젝트도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pacity에 체크를 해제하고 Blending Mode에 체크합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파란색 픽토그램을 클릭합니다. Transparency 패널을 보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동일한 Screen Blending Mode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분홍색 픽토그램을 클릭합니다. Transparency 패널을 보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동일한 Overlay Blending Mode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lending Mode를 체크하면 색상과 상관없이 동일한 Blending Mode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만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선택 조건에 맞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Blending Mode의 체크를 해제하고 Fill Color와 Stroke Color를 함께 체크합니다. 아트보드 중앙 하단에서 하트를 클릭하면 동일한 면 색상과 동일한 선 색상을 갖는 오브젝트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선택 툴의 특성을 각각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5개의 선택 툴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작업 과정에서 선택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선택 툴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택 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